빌리포서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은 빌리포서 강의 12번째 시간 하는 날입니다 빌리포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빌리포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움직이지 못하는 감옥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가 빌리포서입니다 여기 빌리포서는 대상이 빌리포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리포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드라고 하는 사람이 빌리포에서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빌리포 그 교회 자기가 유럽에 세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야 정말 20년 몇 년 전에 여기 빌리포에 가갖고 정말 사투를 벌이며 이거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가 이렇게 잘 자란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엔 또 한 형제가 와서 교회에 이제 네 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4장 2절 가서 보니까 이름이 언급돼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라고 또 순두계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이 지금 이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품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가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빌리포 1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서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바울 자신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빌리포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더욱이 언제 또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라도 불러내서 목을 치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2000년 정도 돌아가서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상태에 지금 놓였다고 하면 바울의 상태가 어떨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염려 걱정 근심 그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빌리포스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놓여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형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히려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거 개의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을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빌리포스 강의를 시작하면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 빌리포스를 요약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문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 인간 바울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책으로 유명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 이걸 다 이렇게 승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감사,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빌리뽀소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빌리뽀소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빌리뽀소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이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인격을 고향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라이프 성경사전이 빌리뽀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오늘은 빌리뽀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걱정,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아니면 필수 요소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한번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와서 제가 오늘 설교할 거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 아침에 앉아서도 야 정말 그래도 조금 좀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어도 목표를 이렇게 두고 목표를 두고 거기로 향해 이렇게 앞으로 바울의 표현 같으면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 그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전력질주하는 거 그렇죠? 이제부터 늦지 않아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도대체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디다 세워야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걱정, 근심, 염려, 기쁨, 행복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 염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몇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사전에 가서 염려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염려 그랬더니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게 염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그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게 염려다 여기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어로는 careful 하지 말라고 썼어요 careful 하지 마라 그렇게 썼습니다 이 careful 하지 말라고 하는 원래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지 말라 자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소망이 막 이렇게 넘치면 모든 게 다 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넘치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갔다가 저 방향으로 끌고 갔다가 일리 끌고 갔다가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끌려다니고 어떻게 결국 우리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carefre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래 뜻이다 또 이번에 가서 보니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 우리 걱정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don't worry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wor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걱정 걱정은 원래 뜻이 목을 맨다는 뜻이래요 목을 이렇게 매는 거다 다시 말해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우리 목을 매서 그래서 우리를 질질 시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도 생기고 목도 아프고 그렇죠? 무기력하게 되고 암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걱정이 결국 그래서 점점 점점 목을 이렇게 조여갖고 맨 끝에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게 그게 걱정, worry 이런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걱정은 뭐냐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걱정, 염려, 근심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옳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옳지 못하게 느끼는 게 그게 영적인 의미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다 저도 어떤 상황에 지금 악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옳지 못하게 생각을 하니까 옳지 못한 감정, 나쁜 감정이 자꾸 생기니까 사람이 자꾸 축축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목이 아프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걱정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이다 그런데 이제 도둑이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기쁨이 이 도둑이 이 기쁨을 안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 상태를 다스려야 그래야 걱정이 생기지 않고 이게 화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의 문제가 평안하게 해결이 되면 걱정이 자동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뻐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리뽀서 4장 1절에서 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하니까 1절, 그 다음에 2절, 3절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여 왕관인 나의 극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기 그럼으로가 나옵니다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으로가 나오는 건 그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 그 다음에 자기의 현재,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미래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그 뒷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땅에 몸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21절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 사탄, 마귀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들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 이미 구원 받았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몸이 이미 다 부패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분들도 이 모든 것을 다 쓰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 이렇게 올리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갇혀서 땅의 일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 천한 몸, 이 천한 몸을 변화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셨던 그 영화로운 몸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설명한 이후에 빌리포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너희도 굳게 서야 된다 참 이게 어느 면에서 얼마나 아이러니야 저 빌리포 사람들 밖에서 마음대로 돌아낼 수 있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굳건히 서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굳건하게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멋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목회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우리 자라올 때 우리 형제들 있고 자매들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듯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목사 저 위에 있고 뭐 이렇게 평신도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런데 나의 기쁨이 될 자들이야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뭐라고 해요? 나의 왕관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좋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목사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 거 무슨 특별한 무슨 계급 이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고 제일 큰 형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큰 이 형제니까 제일 큰 형이고 바오리머고 다음쯤 되고 이렇게 되고 다 형 누나 동생 이렇게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는 것은 저 이후에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 사역자가 이 점을 기억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나는 너희보다 뛰어나고 계급이 다르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쫓을 수 없으면 나가셔야 돼 나가셔서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그런 거 없는 교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계급이 들어오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앞에 말씀을 가르시고 이렇게 양들을 이끄는 그런 목사나 여기 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회라는 우리 이 모든 분들이 다 형제 자매요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거다 서로가 서로의 왕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유지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서로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지금 교회에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렇게 수고한 저 여자들을 너희가 도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교회에 문제 많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집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시려면 죽어야 돼요 거기 가면 없습니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교회 문제는 어디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기냐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교회 일을 목숨 내걸고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의 문제는 항상 교회 일을 많이 한다 그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 침례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교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일일이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 문화, 철학 이런 걸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책자로 다 만들어서 나눠주려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약속, 우리는 뭘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는 어떻게 선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다 그렇죠? 회원은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었어요 또 이 안에 사랑 침례교의 소개 및 안내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왜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왜 안 한다 등등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우리 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했으니 우리 교회 회원이 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기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이걸 또 가져다 놨으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혹시 이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고치겠다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고 이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 동의하시면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면 돼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취향과 이런 모든 것에 맞는 교회를 찾으셔서 그렇게 나가셔서 교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이 지역교회는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원칙과 동의하는 그런 규칙 그거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다 나왔습니다 그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고 할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내 양심에 투명하게 봤을 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위배가 돼서 못 다닌다 이렇게 되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도 절대 거기 뭐 나쁘다 뭐하다 뭐 트집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인사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면 같은 생각을 갖고 이게 맞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시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구절 이거 모든 걸 종화해 보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회상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잔 힘이 없다 이 교회 어떻게 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다 읽으시고 이거에 맞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규칙에 맞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적응하며 생활하셔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사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앞부분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그래도 이거 전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누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지식 아니면 지위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계속 읽잖아 이거 왜 읽습니까 사람이 되려고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를 인품 아니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캐릭터 좋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되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자식 그거 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습니까 여러분 말은 쉬운데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표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오까지 다 줄줄 외우는데 가정생활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 사람 보면 마귀처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은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품이 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 목표 자 그러면 이 성품을 좋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려고 하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감옥에 갇혔든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든지 사회 어디 가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교회에 오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하여튼 어찌됐든 세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된다 첫 번째가 4전에 나와 있는 기쁨 그 다음이 뭐냐 5전에 나와 있는 절제 그 다음에 6절 7절은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 절제 신뢰 기쁨 절제 신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권면하면서 세 가지가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 절제 그 다음에 신뢰 이거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가서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오늘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상황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할 상황인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네 분이 있어요 빌리포 교회 있어요 로마 교회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기뻐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로 보면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Rejoice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권명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모난 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원이 네모나다 아니면 원이 세모나다 이거 맞아요 안 맞는 말이죠 그럼 또 안 맞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우울한 그리스도인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네모난 원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여튼 이 사람만 만나면 이 그리스도인만 만나면 우울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말 여러분 심각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함이 우울함이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심각하다 참 심각해 신중해 이게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깊어져서 우울함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내적으로 쾌열한 거 이게 기쁨이에요 영어에 조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조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가 날 때 그 조이라고 하는 말이 내적 상황에 상관없이 내부에서 쾌열한 감정이 솟아나는 게 그게 기쁨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싸우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땅을 기뻐하라 그래요 교회를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를 기뻐하라 그래요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기뻐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라고 얘기하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과 극류를 베푸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 구출받고 나와 승리하는 그런 삶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이 사복음사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시무룩해졌어요 우울해졌어요 이런 가운데 빌립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으시면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언행을 보시면 그 언행이 바로 하나님의 언행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복음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난감을 내가 좋아하려고 하면 장난감이 뭔지를 알아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자아이들에게 무슨 로봇 이런 거 갖다 줘봐 이거 좋아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형이라든지 갖다 주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빚을 벗겨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잘 아니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종착지는 항상 어디냐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착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이 무엇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마련해 놓으신 거 또 지금 바울의 표현 따르면 온 세상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천한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정말 온 세상 우주공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물리적 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만들어주시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때요? 기쁨이 솟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편 94편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위로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니 어려움 겪고 있어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나의 아빠의 노인 그 출애국 12장에 나와 있는 그 홍해 기사를 보고 하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많이 삼아야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 기쁨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104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4편 34절에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행적들 주님의 말씀들 그렇죠?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자꾸 메디테이트 하는 거야 깊이 깊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런 내용이 시편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시편 37편 가서 보니까 37편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너는 또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면 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고통을 벗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두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일 주님을 생각하는 일 주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일을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항상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려움과 슬픔과 그렇죠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될 때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주님을 오래오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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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뻐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절제는 말 그대로 억제하며 참는 겁니다 먼저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절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기 단어는 마더레이션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어요 그냥 까지 가서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이거를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 참는 것도 있고 나쁜 것으로 참는 것도 있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내가 옳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유오디아도 주장을 하고 순두계도 내가 이게 옳다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 참아야 된다 조금 참아야 된다 성도들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 모든 게 끝에 가면 조금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참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독단과 아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 좀 참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참아주는 사람이구나 이게 자기가 조금 손해를 봐도 참아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냐 세상 살다가 보면 나이가 또 들고 그러다 보면 돈도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이번에 무슨 과기부 장관 한 사람인가 나와서 아들 포르쉐를 사줬다 그러고 어떤 목사가 서울에 은퇴하고 3억 원짜리 4억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부당한 일 했을 때도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내가 조금 참아야 된다 조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나도 이제 나이가 60대 그래서 말이야 아우디도 하나 사서 타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참아야 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가 아이들 강의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지 아냐 성공해서 이 다음에 아우디, 티티 뭐 이런 차 있잖아 그런 거 하나씩 사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은퇴하면 그때 이제 아우디나 뭐 타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준 겁니다 누가 준 거는 탈 수 있겠죠 뭐 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 참아야 된다 그러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고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절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해야 된다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살고 신중하게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걸 하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을 하되 그 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 안에 신뢰를 하는 것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그럼 뭐가 있느냐 그 안에 가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올바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 기도를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기도의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기도 말 그대로 그냥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감사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영어 단어 pray라고 하는 단어 기도한다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pray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부탁을 하는데 그렇죠 뭘 부탁하는지 정확하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부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에 정확하게 알리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세 요소를 바울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냥 기도라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건 뭐냐 여러분 부탁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크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부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기도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들인 행위가 곧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결국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드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행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쪼르륵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생각하고 흠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편 8편에 있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핵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십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시편 8편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버스를 타든지 어디에서 숲에 들어가든지 해서 가서 이 말씀과 함께 하늘과 별들을 쳐다보고 정말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그게 기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뭐가 좋냐 이런 것도 좋고 찬송을 부르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찬송 자체가 기도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로 찬송을 들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송이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기도예요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 두 번째가 뭐가 있냐 간구 영어로 서플리케이션이라고 돼 간구 그거는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 이렇게 근무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게 말 그대로 간구예요 그게 서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간절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이거 간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습니다 하면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맞죠?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야복강 앞에 이 야곱이 자기 모든 식솔들 다 데리고 지금 야복강 앞에 왔는데 저 강을 지나면 바로 누가 있어요 애서가 지금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 주셔도 좋고 죽여도 좋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간구예요 이 심정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면 말이 안 나오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주여 해도 야복강 앞에 가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야곱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갯새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거 그게 간절하다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무 뽑으라는 거 아니면 나무 뿌리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아이들이 부모에게 늘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에게도 늘 해야 되는 말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도 늘 해야 될 일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하냐 성경에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고 17장 가서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한 명이 돌아와는데 그 한 명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10% 정도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를 표현하시대요 여러분 근데 감사를 할 때 되게 감사하다고 할 때 말로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뭘 싸가잖아요 선물을 하나님께도 많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하게 여기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감사의 표시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일이 포함이 돼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올바르게 거기에는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도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질까요? 구원받으니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인생들의 삶을 배워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뒤로 가서 넘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다 뒤로 넘어지고 밤새 가서 손 들고 그러고 있느냐 왜 그래요? 올바르게 읽을 능력이 없어요 올바르게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죽도록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개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고생 쓸데없는 고생하면 안 됩니다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처럼 부처 돌덩어리 섬기듯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밤새 이러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신한다고 가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뽑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인생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서 어떻게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를 뽑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어떻게 올바른 기도와 응답이 오는가 여러분 고린도우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육자에 가시가 들어와서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치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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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렇게 하셔서 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응답받은 걸 얘기하면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대로 두면 내가 교만하고 높아져갖고 그래갖고 그냥 쭉 미끄러지면 인생 완전히 나고자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그대로 두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부르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의 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응답이 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응답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기도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오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쭉 차는 가운데 여러분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이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는 방법대로 일이 내게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평안?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얼마나 멋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이해를 뛰어 영어로 가요 Which path is all understanding 그것도 이해가 아니야 모든 이해 사람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하나 더 예를 들을까요? 빌리뽀에 갔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점치는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았어요 아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빌리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 빌리뽀 감옥 안에서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빌리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 매맞고 더러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빌리뽀 교회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화평이 그 일을 이루게 된 거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숙한가 아닌가는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쁨이 있냐 두 번째 절제하고 참고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세 번째 무슨 일이 내게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선한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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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awakened